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는 코스닥 기업 이렇게 상장 기업의 대표님을 만나뵙습니다 그분이 그냥 대표는 아니고 오너 대주주인 분을 만나뵙는데 이분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1억 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티인가 아너 클럽인가 아무튼 거기 갔다가 그 경과 보고에 갔다가 알게 되어서 나중에 한번 따로 뵀으면 좋겠다 너무 흔쾌히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나 뵀는데 이분은 나이가 65세 저희 아버지보다 2살 어리시니까 제 아버지 뻘이죠 그래서 정말로 세대를 초월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상장 기업의 오너이셔서 뭔가 더 깨어 있으시고 왜냐하면 자기 기업이 주식시장의 제도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기업가치 계속 요동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새로운 걸 많이 배우시려고 하시고 제가 뉴미디어나 복잡계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 IT 솔루션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그냥 저를 너무 이뻐해 주셔서 정말 대화를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분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자주 맺기로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장 기업의 오너들이랑 이렇게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을까 왜냐하면 제가 5, 6년 전이면 상장 기업 오너면 되게 멀어 보이고 나랑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른 세상의 사람 이런 거였는데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발전을 한 거 같아요 일단은 좀 자신 있는 거는 독서를 미친 듯이 꾸준히 해서 뭐랄까 교양이라든지 최신 이런 정보 이런 거는 정말로 이거는 천재들은 논리력이 강하거나 뭐 추론 능력 뭐 추상화 능력 이런 게 강한 거지 공부는 누구나 해야 됩니다 새로운 지식은 누구나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정말 즐겁게 얘기할 수 있고 많은 교양을 교류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치들 대기업 다녀보고 그 다음에 공학박사 받아보고 거기까지는 그냥 무난한 열심히 사는 트랙이었는데 나와서 재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빨리 이제 사업을 어느 정도 궤도를 올리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작년 대비 영업이 10배 올랐거든요 10배 그러면서 기하급수 구간에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들어가기 시작을 해갖고 조금 더 자신이 붙었고 그 다음에 올해 로크미디어가 매각이 되면서 거기서 얻은 경험치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꾸준히 그런 과정에서 꾸준히 뭐 기업의 임원들도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대기업 오너 분들도 이제 몇 분 만나 뵈면서 교류를 하고 지내면서 이번에 뵀을 때는 진짜 정말 생판 모르는 분이고 나이 차이도 특히 많이 나는 경우였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세상에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뭐 진짜 작은 아버지 만나는 것처럼 너무 신나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도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제가 이런 경험들은 뭐 유튜브에 좋은 얘기들이 많지만 이런 류의 경험 공유는 좀 드물잖아요 뭐 재미있는 주제는 아니고 뭐 딱히 뭐 이렇게 사람들이 흥미를 갖는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옛날에는 저는 이게 다 불가능해 보였던 건데 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계속 꾸준하게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용기 그 다음에 지식과 정보를 계속 꾸준히 드리면 생태계를 조성하면 옛날에는 조금 생각이 짧았을 때는 이렇게 맨투맨으로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 아니면은 1대 50, 1대 20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시스템적 사고를 하고 생태계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접점을 만들면은 어떤 개를 조성해 놓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정말 인내를 갖고 기다리자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정말 풍년이 되는 거고 어떨 땐 가뭄이 있으면은 또 힘들지만 이겨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잘 되는 거를 좀 지켜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다 중견기업인데 이제 거기 제가 가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여태까지 약속했던 것들 나이가 많으신데 그분들한테 요즘에 20대 30대 더 나아가서 40대는 어떤 환경이 있는지 이 사람들은 어떤 게 힘든지 그 다음에 20, 30대가 원하는 근무조건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회사는 비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조직문화 이제 프레젠톡도 소개해 드리고 이런 걸로 정말로 익명성을 보장한 다음에 소통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기업 컨설팅 했던 사례 애들 이렇게 대기업 가서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에 오면 독서를 되게 장려해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으면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고 막 그런데 제가 그럼 12권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프레젠톡을 옛날에 조사해 봤을 때 이 기업은 의무로 12권을 읽어야 돼요 근데 평균 독서량이 9권이 나온 거예요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물어보니까 나중에 익명성 보장받는 데서 물어보니까 책 읽기 싫은데 서평 같은 거 찾아서 복부수로 낸다 그냥 뭐 문화가 오너 생각만 있고 이렇게 뭔가 억지로 강요하니깐 잘 안 들어가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사례도 알려드리면서 대표님 생각이랑 직원들 간극은 당연하니깐 그거를 좁혀가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제가 이제 조언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는 어떻게 이렇게 쭉쭉 커가고 저는 어떻게 상장을 할 거고 저는 어떻게 상장을 할 거고 지금 기업가치는 얼마고 영업이익은 이렇게 이렇게 늘고 있다 하니까 그냥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여러분들 성장사연 볼 때 특히 막 2, 30대 친구들이 잘하는 거 보고 막 너무 예뻐 죽겠거든요 특히 막 20대 친구들이 잘하는 모습 보면 진짜 아들 보는 느낌이거든요 20대 초반 친구는 저랑 이제 막 18, 17살 차이 나니까 딱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이랑 또래랑 또래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부자 모임에서 만났으니깐 저는 내년에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초고액 펀드 10억 기부를 하고 싶은데 10억을 당장 기부는 할 순 없고 현금이 그만큼 현금은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유동성이 갑자기 부족해지니까 약정을 걸고 1억씩 2억씩 이렇게 기부를 해서 약정을 채워서 초고액 펀드를 조성하려고 그런다니까 이뻐 죽겠다는 거 이뻐 죽겠다는 거 그러면서 또 이제 성남 사시거든요 어디서 만나자고 나중에 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나누는데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잘 될 수 있거든요 진짜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 너무 요즘에 많은 걸 깨닫고 올해 특히 많은 걸 배웠어요 올해 특히 몸도 많이 아프고 지금도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아 이 기웅이 폐는 다 펴졌는데 이거 신경 끄는 게 너무 후유증이 커갖고 이게 빨리 나는 사람은 빨리 낫는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여의도 성모병원 교수님이 이게 안 낫는 사람 거의 안 난다고 이게 통증이 되게 오래 간다고 제가 그래요 좀 제가 원래 기초 체력도 약하고 몸이 안 좋으니까 신경 끊고 수술 후유증이 강해서 그래도 제가 지금 저 수술을 좀 칭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진짜 몸에 힘을 안 주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엄청 힘을 줘서 말했는데 그러면 제가 요즘에 10분 20분 이상 말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책 소개할 땐 텐션이 올라가서 하고 나면 거의 핑 돌 정도인데 근데 지금은 한번 몇 번 껐다가 지금 거의 낮은 목소리로 말해서 아주 로우텐션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로우텐션으로 말하고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그거에요 여러 사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요즘에 가장 가깝게 보는 거는 영어독립 이제 단어 영독단이 서비스가 12월 17일 날 드디어 오피셜하게 런칭을 할 거예요 준비를 정말 많이 했고 제가 여기서 정말 많은 희망을 받고 가능성을 받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써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베타 서비스 1차 2차로 해갖고 400명이 함께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이거 뭐 싱큐온 닷톡방이랑 비슷한데 이거는 좀 되게 오래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보면은 정말로 대단해요 왜냐면 여러분 영어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단어를 뒤지게 열심히 꾸준히 오랫동안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효율을 추구하는 건데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다 야심차게 도전했다가 훅 꺼지는데 저희가 리텐션이 몇 프로라 그러더라 뭐 아무튼 깜짝 놀랄 숫자예요 저희가 베타 서비스라서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리텐션이 놀라운 숫자여갖고 매일 200분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진짜 매일 400명 중에 200분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돌아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엄청난 리텐션으로 공부를 하고 계셔서 영어 실력이 안 느는 분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제 영어 학습에 대해서 공부를 오래 했고 저도 영어 중급자인데 영어는 여러분 초급에서 중급 가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그냥 핵심 단어만 빨리빨리 외우면 되는데 진짜 어려운 거는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 서비스에 이제 중급자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요번에 자기의 한계를 깨가는 거를 보면서 저는 거기서 엄청난 희망을 받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 단톡방의 목적은 뭐다 서비스가 오피셜하게 나오려면 아직도 멀었으니까 그거를 빨리 쓰고 싶은 분들한테 할인을 드리면서 빨리 쓸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 그 서비스 요금에 대한 반값 할인 2차는 30% 할인을 드리면서 그 조건은 뭐냐면은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이게 뭐가 좋았으면 좋겠다 여기 뭐 오타 있습니다 그 컨텐츠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속가도 속가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1년 동안 해갖고 엄청 올라갔어요 진짜 그런 목적인데 저는 사실 근데 냉정하게 씽큐온 이라는 거를 봤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을 이렇게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거기서 제가 딱히 하는 것도 없죠 뭐 거기 가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뭐 리딩 해주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공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 인증하고 서로 물어보고 그러는 건데 그런 분들이 모여 있으면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생태계적 관점에서 뭔가 잘 될 거다 라는 거를 솔직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으쌰아쌰하는 바이브가 엄청나서 제가 이제 어제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어떤 젊은 친구가 젊은데 다니시다가 편입도 성공하고 동시에 공인중개사까지 합격을 했다는 거 얼마나 대견하니까 그러면 그 단톡방에 칭찬의 댓글이 쫙 달려요 이 단톡방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계시고 가정주부분들도 많고 회사원분들이 제일 많고요 대기업 부장님도 계시고 자영업 사장님도 계시고 영어선생님도 계시고 외국에 사는 분도 계시고 외국에 사는 분도 몇 분 계세요 그냥 이분들이 평생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사이였는데 이 기술의 발달로 인하고 어떤 접점의 발달로 인해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뭐 잘 되면 격려하고 그 다음에 서로 아는 거는 가르쳐주고 으쌰으쌰하는데 과연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나 이제 저희는 시작을 한 거거든요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게 더 크게 만들어지면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발전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는 너무 가능성을 봤고 그래서 이제 상상스퀘어에서는 고 대표님이 정말 야심차게 가버넌스 준비는 다 끝냈고 더비에서 저희가 서포트로 들어가서 내년에 상상스퀘어는 커뮤니티가 나옵니다 단톡방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거기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중견기업의 대표님을 만났으니까 거기가 만약에 제가 계속 만나보고 관찰을 했을 때 진짜 뭔가 처우가 좋다 그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드려서 여러분 채용을 연결을 시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옥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회사도 적고 좋은 사람도 적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전쟁터인데 왜 지옥이 되냐 이게 매칭이 정확히 안 되기 때문에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은 뭐냐면 연결, 메신저예요 좋은 회사를 찾고 좋은 분들을 확보해서 그냥 연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세상이라 그래서 여러분 다 행복한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무조건 어떤 분포는 몇 분포로 특히 경제 분포는 몇 분포로 이랬기 때문에 대접 받아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을 인정받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합당하게 받는 게 좋은 세상이지 거기다 대고 헛소리로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가능성을 받고 그 다음에 저도 정말 괜찮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도 괜찮은데 저희 회사가 저희 회사가 저희 회사들이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떤 뭐라 그럴까 프로젝트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회사 차원에서는 냉전하게 말해서 당장 도는 되지는 않지만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고 대표님이 되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실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지금은 뭐 감염자가 이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 저는 저는 이제 뭐 점심 약속 이런 거 다 취소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쑥으로 들면은 저는 코로나랑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는 뭐 빡덕 엑스 성랑 이런 건 제가 주차를 할 거고 매달 열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말했던 블루 마운틴 클럽처럼 커피미약 제가 단골인 커피미약에서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이 블루 마운틴이 먹고 싶다고 먹을 수가 없어요 물량이 없어 갖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50자 정도 확보하면 60만원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달 60만원씩 쏘는 거죠 그래서 10시 정도에 모여갖고 1시간 독서하고 1시간 정도는 제가 이야기 나누고 요걸 매달 할 생각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 안정화로 들어가고 위드 코로나가 좀 확실히 갈 수 있다고 하면 마스크 끼고 읽으면 되니까 뭐 여유가 이제 제가 확실히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올해 저는 제일 되게 뿌듯한 게 1억 기부한 것도 되게 뿌듯한데 저는 스타트업에 뭐 제도권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망할 확률이 99%로 더 압도적으로 높은 스타트업에 1억을 투자한 게 저는 정말 저는 제 자신한테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다일각으로 한 거고 스타트업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투자한 거고 그 대신 하이리스크니까 리턴도 최소 3배에서 10배까지 그 다음에 거기서 수익이 나오면 그 돈은 다시 고스란히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기부 제가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능성 있는 기업들 키워주고 그 기업들이 더 좋은 조직 문화로 채용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는 또 불우한 분들한테 어떤 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기부하고 이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되게 작지 않은 돈으로 실천할 수 있어서 저는 올해가 되게 의미 깊었고 저는 여러분들도 더 잘 될 수 있다고 봐요 더 오래 이 단톡방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전 덕분에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코로나 덕분에 이 단톡방이라는 기회 위기가 기회가 되면서 아 이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고 그냥 모아놓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가십성 소모성 커뮤니티가 될 확률이 높고 거기 1% 정도 우리가 어떤 총매가 되고 어떤 적절한 이런 방향성만 설정해 주면 그 방향성 중에 하나는 용기와 위로 그 다음에 올바른 지식과 정보 전달을 해낼 수 있다면 저는 이 상상스키에서 만드는 커뮤니티가 완성이 됐을 때는 뭔가 여태까지 저희가 생각했던 걸 뛰어넘는 커뮤니티가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고 그건 거 같아요 제가 이 정도 보면 진짜 찐 졸꾸러기 보셨을 텐데 찐 졸꾸러기만 다 보셨을 텐데 고령화 사이는 진작 시작됐죠 저는 어떤 게 앞으로 이 사회적으로 엄청 이슈가 될 거냐면 외로움, 연결되지 못함이 엄청 이슈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피상적 인간관계 보편화는 코로나 때문에 더 가속화됐고 핵가족화는 더 심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여러분 DNA에는 진사이성이라는 게 완전 진짜 빼박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살고 싶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적절하게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데 여러분이 앞으로는 학연 지연? 그런 게 옛날에는 되게 강했다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냐가 되게 여러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저희들은 그러면 자기계발 중심, 냉정한 이타주의자 그다음에 이웃을 생각을 하고 공동체적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온라인이 기반인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게 일단은 상상 스퀘어가 잘 되면 제가 고영성 작가님 우리 대표님이죠 대표님이랑 상의를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바로 한 이런 이렇게 한 3, 4층짜리 꼬마 빌딩이라고 해야 되나 꼬마 건물 같은 거를 매입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랑 고작가님이 미리 말씀드린 미니플렉스 멀티플렉스는 큰 개념이고 미니플렉스 카페지만 스터디도 할 수 있고 독서 모임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공유 오피스처럼 쓸 수 있고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은 거기서 인큐베이션도 해드릴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저희 이제 더비나 안드로메디안 그 다음에 상상 스퀘어가 사무실로 쓰고 왜냐면 저희는 상시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건 바이 건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냥 산발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큰 사무실 필요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정말로 더 접점을 구체적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현실이고 저는 상장의 유일한 목표예요 상장의 유일한 목표 다른 목표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뭐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상장의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목표는 기업가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막 막 막 슈퍼카사 하고 싶어서 그렇게 상장하는 게 아니라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어떤 정말 사회적 관점에서 공동체에 투자했을 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나 이거 보는 게 제 유일한 목표입니다 거기서 엄청난 기쁨과 희열감을 느끼고 기부도 왜 갑자기 몇 번 말씀드렸죠 뭐 갑자긴 아니죠 왜 10억을 갑자기 탈영을 하냐면 사랑의 열매에 10억을 기부하면 초고액 번대가 조성이 되면서 기부처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재단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뭐 힘든 분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냉정한 이타주이자 탈영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뭐 장기적 플랜으로 이걸 투자했을 때 사회적 임팩트가 진짜 100배 1000배 나올 수 있는 그런 저는 사회적 소셜 임팩트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기부면서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날은 날이 뭐 더 빨리빨리 다가오고 있고 어 제가 개인적으로도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 과정에서는 뭐 이제 뭐 얼마 작은 돈이 1억에서 10억 단위의 돈을 계속 사회에 현황할 수 있을 것 같고 종국적으로 상장이 되면 이제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언제나 목표는 글로벌 비즈니스적으로는 글로벌 진출 미국 시장도 가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싱가포르 중심으로 동남아 시장도 가보고 뭐 저희 회사 인재들 특히 이제 저희 회사가 채용을 계속 늘릴 거거든요 이제 외국어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갖고 어 상상스케어 뭐 더비 다 최고의 인재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친구들이 저랑 고작가님이랑 우리 이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은 뭘 해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뭘 해도 그 과정에서 근데 그 뿌리와 그 제가 하고 싶은 거에 DNA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잘되면은 이 프렉탈의 확장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상장 나발이고 그런 것도 성공하지 못할 거고 글로벌은 꿈도 못 꿀 겁니다 네 제가 뭐 인생공부 팟캐스트부터 들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때만 해도 예를 들어 그때만 해도 돈이 없어서 뭐 점심도 빠듯하게 먹었어요 고작가님 왜냐면 수입이 없으니까 되게 아껴 먹고 쿠폰 열심히 찍고 진짜 그랬는데 어 정말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제가 아직 누적 기부액이 2억이 안 되는데 올해 조금 후원할 군데가 있어서 한 천만원 정도 기부하면 이제 누적 기부액도 2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2억만 현금으로 모아도 행복할 것 같다 그 취업하면서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과장으로 삼성에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그때가 처음 직장 생활이니까 뭐 돈 안 되면 몇 천만원 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단기간에 여러분 5년 동안 2억 모아도 되게 칭찬받잖아요 그쵸 세금 내고 모아야 되니까 2억을 기부했다는 게 되게 스스로가 뿌듯해요 누가 인정 안해줘도 상관없고 그냥 너무 뿌듯하고 그걸 실천을 해냈다는 게 근데 여러분이 없었으면 안 됐고 어 저는 이제부터는 더 이제 뭐 영어 독립 서비스도 나오고 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번에 어 이 플랜드시 오로다다 다이어리를 판매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것을 되게 확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2022년은 제가 되게 기대가 되고 제가 이제 조만간 어 그걸 할 거예요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산 게 6년 정도 되거든요 고작가님 만나서 일한 게 6년 정도 되는데 그걸 한번 쫙 복귀를 한번 할 거예요 뭐가 힘들었고 뭐가 기회였고 뭐가 운이 없고 저는 이제 돌이켜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또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재미없는 얘기지만 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감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사례도 있다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또 기회가 되면은 음 진짜 진짜 돈 많이 버는 법 뭐 돈 많이 버는 법은 뭐 그냥 돈 버는 법이 아니라 어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도 어 천억 이상을 버는 걸 목표로 할 것인가 정말 이런 얘기엔 유튜브에 잘 없지 않나요 천억 이상 버는 얘기 저는 이제 그게 버는 게 목표니까 어 근데 그거는 뭐 재테크 투자 이런 걸로는 택도 없고요 무조건 기업을 하시고 기업을 매각을 하시거나 상장을 하셔야 됩니다 상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도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점점 많아지면 만 명 중에서 한 명은 엄청난 기업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기분이 나오면은 고용 찬출 천 명 만 명 하면서 또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그냥 대중성은 확실히 거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다 미래의 리더시고 현재의 리더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슴 뛰는 얘기들 그러면서 뭐 천억 버는 얘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백억 버는 얘기 이제 저는 어 솔직히 그냥 순 자산은 아직 백억은 안 되는데 저희 회사 만약에 판다고 하면은 뭐 내일 가격을 낮추면 내일도 산다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걸로 따졌을 때는 이제 그 회사의 기업가치도 따지면 백억은 그냥 넣어보니까 그거는 이제 뭐 너 백억 벌어봤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뭐 벌어봤으니까 좀 자신 있게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유튜브에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10억을 버는 얘기 아끼고 투자 잘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투잡 투잡도 하고 이런 얘기는 유튜브에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건 제가 이렇게 많이 안 해 드려도 될 것 같고 저는 어 여러분이 미니 블랙스완 빅 블랙스완 이런 거를 좀 맞았을 때 어떤 여러분들한테 머리가 탁 이렇게 띵 해지는 얘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더 분들이랑 소통할 때 우리 리더는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얘기가 조금 더 많이 해서 뭐 저야 어차피 신박사TV는 좋은 게 뷰스 신경 안 쓰고 진짜 듣고 싶은 분들한테만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뭐 며칠 전에 대표님 만났을 때 저는 이제 법인 3개 중에서 한 군데에서 월급을 받는데 어 저는 뭐 거의 최저임금 받고 제 월급 250만 원인가 그러고 그 다음에 고 작가님은 상상스키아에서 아예 최저임금을 받아요 100 얼마 받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어차피 상장에 100% 확신이 있기 때문에 월급은 필요 없다고 월급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성과가 잘 나면은 성과급 위주로 직원들 먼저 다 챙겨주고 남으면은 리더는 가장 마지막에 먹는다 이걸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도 돈 많이 받아야 됩니다 고약가님 빚도 많고 집 사셔 갖고 저도 기부도 꾸준히 현금으로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뭐 최근에 저희가 돈을 워낙 많이 벌어 갖고 당장은 뭐 그렇게 돈 안 받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어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 뭐 상장기업 오늘 배당 많이 하시니까 어 아무튼 뭐 대단하다고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아무튼 유튜브에 좀 없는 얘기 이런 얘기 해 드리면서 그 다음에 그냥 유튜브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2022년부터는 충분히 이제 듣고 싶은 분들은 많이 모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교류를 더 많이 하고 혹시 코로나만 없으면 제가 전국 방방곡곡 쭉 돌아다니면서 부산도 가고 뭐 울산도 가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맛있는 것 좀 사드리고 가면 50명 100명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뭐 두당 2만원 잡으면 3만원 잡으면 300만원 200만원 제가 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고 솔직히 좀 외국도 나가서 LA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우리 누나도 보러 가야 되니까 이 미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게 조금 아쉽고 어 일단 국내부터 조금 잠잠해지면은 이제 좀 다시 기지개를 펴면서 여러분들이랑 더 많이 만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는 조금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유튜브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어 더 뭔가 커뮤니티가 나오니까 거기서 좀 저는 글로 활동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단톡방위 이런 게 생기면은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와 위로를 이런 걸 좀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어떤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들으셨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도움이 될 만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